그리고 손흥민 경기를 유료 중개하는 것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 나는 화가 나는 게 8월 6일 날 개막이잖아요 근데 그 공지를 3일 날 하는 거야 손흥민 경기 지금까지 무료였는데 유료로 바꾸는 결정은 굉장히 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번 시즌까지는 무료를 보내드렸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정말 죄송하지만 손흥민 경기도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료로 전환하는 대신에 이런 컨텐츠도 또 만들 거고요 저런 컨텐츠도 만들 거고요 해설 풀도 강화를 할 거고요 정말 더 재밌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사흘 전에 그냥 보도자락 뿌려 이거잖아 진짜 똥매너지 제가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영국에는 최소한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파 줄이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아 저기 유료 결제하면 되게 재밌대 이러지 아니 맨날 서버 터져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발표해 누가 진짜 정의 안 가잖아 정의 내가 떡볶이 차렸는데 떡볶이 이렇게 안 팔려 왜 안 팔릴까 레시피를 좀 다르게 해 볼까 세트 메뉴를 만들어 볼까 가게 인테리어를 바꿔 볼까 아니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 돈 가장 적게 들여 가지고 떡볶이처럼 생긴 떡볶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봐 애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해 울버헴튼 중계는 새로 만든 스포티비 프라임에서 중계를 한다 운이랑은 따로 돈을 받는 채널이다 이거 봐 틀리자마자 안녕하세요 더웠나요 비가 와요 그래요 이러다가 갑자기 얘기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래서 안 돼 막 이러잖아요 내 입에서 이렇게 불만 불평 이런 거 나오는 질문은 하지마 네 대해서는 알았어요 조금만OME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자